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타클로스가 유래한 원형의 실제 인물 성니콜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성니콜라스는 성니콜라오, 성니콜라우스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인 니콜라스는 기원 후 260년경 오늘날 터키 남서부 지역 지중해 연안 항구도시인 파타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50년경까지 파타라 옆 도시인 미라에서 사제와 주교로서 그의 대부분의 생을 살았습니다 참고로 파타라와 미라는 사도 바오로가 내 계신교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선교여행 중에 걸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성니콜라스의 부모는 매우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30년이라는 오랜 기도 끝에 니콜라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니콜라스가 젊었을 때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도 니콜라스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경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유일한 자식이었던 니콜라스는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미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니콜라스는 그의 모든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클로스 스토리가 성니콜라스로부터 유래했나 봅니다 아무튼 성니콜라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 그의 선행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 당시 그곳에는 세 딸을 둔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지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지참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은커녕 딸들이 매춘부로 팔려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당시에는 여성이 결혼할 때 집참금을 요구했나 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니콜라스는 작은 주머니에 금부치를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창문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아버지는 딸을 결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니콜라스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 세 번째 딸에게도 동일한 시련이 왔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 그들을 도와주는 은인이 누구인지 알기 원해서 숨어있던 아버지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니콜라스는 그에게 이 사실을 완전히 비밀로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니콜라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우리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성 니콜라스에게는 많은 기적의 스토리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한 번은 그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술래의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심한 폭풍이 일어나 배가 자초될 위험에 빠졌는데 성 니콜라스가 기도하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센 풍랑이 성 니콜라스에 의해 잠잠케 된 기적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성 니콜라스는 여행자와 항해자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성 니콜라스가 사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라의 주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교들은 후임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 미라의 이웃교구 주교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성당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니콜라스라는 사제를 선택하여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주교는 성당에 갔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제가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던 주교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의 이름은 니콜라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젊은 나이에 미라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박해 로마 제국에서는 항상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더 극심한 박해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던 시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가 승교당했던 네로 황제의 치하인 AD 65년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다른 예는 AD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그는 성당을 파괴하고 성경을 불살랐으며 로마 제국의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 니콜라스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칭령으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오랜 박해는 끝이 났고 마침내 성 니콜라스도 10여 년의 옥고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의 황립과 이교도들의 개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325년 60대에 접어든 성 니콜라스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의회에서 그는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의 박해를 이겨낸 몇 안 되는 증거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증거자란 박해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믿음을 고백한 신자를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박해 시절 교회는 지역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고립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3년 박해가 풀리면서 변질된 믿음이 표면화 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믿음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주교들과 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니케아에 모이도록 명령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 니콜라스는 당시 성행하던 아리우스파 2단의 괴수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3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가 열리자 궤변적 논리가 탁월한 아리우스는 그의 이단적인 교리를 펼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시도합니다 성부 하느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예수는 그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영원성이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부 하느님과 동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3위일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아리우스의 말이 맞다면 진정한 성경적인 메시아는 탄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 곧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성 니콜라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아리우스 앞으로 다가가 그의 뺨을 세게 내려 쳤습니다 예기치 않게 뺨을 맞고 쓰러진 아리우스는 비통한 표정으로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위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님 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한 자를 엄벌로 다스리십시오 그의 말을 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어 명령합니다 니콜라스를 투옥하고 형제를 가격한 그의 손을 자르라 그리고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교들은 성 니콜라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비난하며 그의 주교복을 벗겼고 그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과 성모님이 감옥에 있는 니콜라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은 주교복을 들고 오셨는데 그것을 성 니콜라스에게 입혀 주셨고 모든 주교들은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성 니콜라스는 다시 주교로 복직되었고 니케아 공의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단 아리우스의 주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문인 니케아 신경이 탄생했는데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하느님, 빛의 빛, 참하느님의 참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고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으로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느님 되심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특별한 성인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인들은 순교자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 니콜라스는 그의 성품 때문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카톨릭 교회와 정교에서 모두 매우 존경받는 성인으로 그의 축일은 12월 6일입니다